전기차의 종류 전기차의 종류 전기차의 종류 전기차의 종류가 많아지고 상품성도 좋아져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상하듯이 최대의 주행거리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책임지는 니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교육연구원 박수항 수석연구원입니다. 주행거리는 전기차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였습니다. 전기차에서 주행거리를 책임지는 것은 무엇보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그중에서도 니켈입니다. 양극재에 니켈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밀도는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행거리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 NCM계 양극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세 전이 금속의 비율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니켈은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코발트와 망간은 각각 안정성과 수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니켈의 비중을 늘리면서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행거리를 늘리는 양극재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 NCM계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세 금속의 비중이 각각 1대 1대 1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니켈의 비중을 점점 높이기 시작했고 이른바 하이니켈 양극재로 기술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니켈 비중이 80%를 넘어 90에서 95%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니켈은 양극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속으로 자리매기 했습니다. 니켈 비중 80%의 NCM811은 니켈의 무게 기준으로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코발트와 망간, 리튬이 각각 8에서 10%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켈은 배터리의 가격 민감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니켈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방향 때문에 리튬 화합물의 공급 형태도 따라서 변화했습니다. 리튬은 높은 온도에서는 니켈과 반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에는 기존의 탄산 리튬 대신 수산화 리튬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이니켈 양극재가 주력인 국내 2차 전지 산업에서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동반 증가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켈은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제조기술 방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원료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니켈이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켈은 무려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2차 전지 산업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2차 전지와 동고동락해온 금속입니다. 우리에게 발명왕이라는 별명으로 최숙한 토머스 에디슨은 1901년 니켈 아이언 2차 전지를 개발해 전기차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력 2차 전지는 1859년 개발된 납축 전지였습니다. 에디슨은 중금속인 납보다 깨끗하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니켈의 장점을 내세워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당시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밀려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 에디슨 2차 전지는 이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로켓과 같은 군수용품으로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까지도 광산, 철도, 지게차 같은 산업용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소형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AA 혹은 AAA형 원통형 2차 전지는 대부분 니켈 금속 수소화물 2차 전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에디슨 2차 전지와 동일한 니켈을 양극재로 사용하지만 은극은 소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학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무기로 산업용부터 소비자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니켈 수소 2차 전지는 초기에 비싼 리튬이온 2차 전지를 대신해 전기차에도 채용된 바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에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채용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형 모델이 발표된 토요타의 세단 크라운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여전히 니켈 수소 2차 전지를 채용해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니켈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제품인 전기차의 상품 설계 방향에 따라 LFP처럼 니켈이 포함되지 않는 양극재도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고성능 차량에는 여전히 니켈 기반의 양극재가 주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용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로써 니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차 전지 시장을 보유한 주요 국가들은 니켈, 리튬 등을 핵심 전략 박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도 올 하반기 중공 예정인 연산 2만 톤 규모의 고순도 니켈 전환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2차 전지용 니켈 원료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성님, 지금은 이렇게 니켈이 중요한데 나중에 전고체 전지가 개발되면 니켈의 역할이 변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고체 2차 전지가 개발이 돼도 니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기 전고체 2차 전지에는 하이니켈계 양극재가 주로 채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2차 전지의 핵심은 기존의 액체인 전해질을 고체로 전환하는 것이며 양극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고체 전해질 등의 기술 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비용 같은 비용 상승 요인을 고려했을 때 초기 전고체 2차 전지는 프리미엄급 고성능 차량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서 이에 걸맞는 하이니켈계 양극재가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금속, 니켈의 매력 포인트와 2차 전지가 주도하는 니켈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